자 이거 세팅 좀 할게요. 복귀. 자 여러분들 갑시다. 5번입니다. 패턴을 좀 봐야 돼요. 해볼게요. 중간에 있었는데. 오! 아! 4번 일단. 6번도 나오겠죠? 그러면? 오! 잠깐만. 뭔가 이거 번호 뜨는 거 보면은 뜰 거 같은데? 일단 이건 6번이고. 그치. 근데 거봐. 4번이랑 6번 내가 뜬다 했지. 6번 바로 떴죠? 여러분들. 패턴이 뻔합니다. 이거는. 뽑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패턴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왔다 이제. 왔다 왔다. 잠시만요. 자 이거 이거.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왔다. 뭔가 왔다. B 왔어요 지금. 왔어요. 지금 5번 근처에 계속 뜨고 있죠? 자 4X3번. 지금 5번 근처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4번. 또 또 4번. 4번 두 번째입니다. 4번 두 번째. 그리고 6번이 한 번 더 뜰 거예요 또. 6번. 자 6번 또 떴죠? 4번 두 번. 6번 두 번 떴습니다. 세 번째는 뭐다? 5번이 뜬다. 4X3번 11번 다 떴습니다. 양쪽에. 양쪽에 나이기까지 펼쳤어요. 양쪽에 나이기까지 폈고 이제 왔습니다. 자. 자. 46. 자 이제 48에 뜨겠죠? 48에 떴죠? 자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다 맞췄어요. 이제 뜹니다. 5번. 아! 이거 30개까지 일단 따야 돼. 왔어 왔어 왔어. 47.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30개까지 일단 깐다 했고 약간 5번 같은 거 떴어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아 7번인 것 같은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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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원 썼는데 현재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어를 먼저 사겠습니다. 타이어를 먼저 사고 빙고를 삽니다. 15번. 좋아요. 15번 좋아요. 일단 3번만. 1번. 2번. 아. 6번이야? 9번이네. 아. 2번. 중복이 나오네. 미사일 한번 쏘고 합시다. 겨어risia. 어. 9번. 1번. 1번. 2번. 1번. 2번. 3번. 좀 바치겠습니다 이런거 이제 사면서 루찌의 재물을 좀 바치겠습니다 1500원 밖에 안해 한 번 두 번 좋아좋아좋아 가자 한 번 더 제발 끝내자 이제 설마 7번은 아니겠죠? 예스! 이거지! 감사합니다 세이큐 아니 봤어? 형 락 푸는거 봤어? 이거야 뽑는거는 빙고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을 나는 이제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딱 베팅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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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